자 원회민 읽기 시작하겠습니다 Do you have a white day in the United States? In the United States In the United States 오케이, 뜻은? 어린이들은 가지고 있는 White day 이를 미국에 오케이, 그래서 뭐라고요? Do you have a white day Do you have a white day in the United States? 누가에다 만드는 방법 세 가지 중에서? 두 종 그렇죠, 하다시 두 종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여섯 가지 질문 중에? When? 아니, What? 언제를 갖고 있어? 무엇을 갖고 있어? What? What이죠 그 다음에 여섯 가지 질문 중에? Where? Where 얘 때문에 전시사 인 때문에 Where 얘가 없으면 이것만 하면 무엇 미국인데 얘 때문에 어디가 됐어요? 오케이, 계속해서 Why today What's that? Why today What's that? 뭐야? 얘 뜻은? Why today 그게 뭔데 뭐야? 오케이, 그래서 됐은 뭐 대신 왔어요? 음 White day 됐습니까? 그래서 White day 뭔지 묻는거죠 됐습니까? 응 오케이, 그래서 White day 한국사람이고요 한국사람이고요 What is white day 는 누구의 대답이야? 미국인의 대답이죠. 이런 대답을 하는 걸로 봐서 미국의 White Day가 있다 없다? 없다. 두 분이 틀렸네요. 잘했어 그래도. 계속해서 다음 문장. It is like Valentine's Day but it is on March 14th. His logic is not easy, and he cusss in two main words. Hisgesetz의 뜻은? He's like Valentine's Day. He's like Valentine's Day. 비동사의 두 가지 뜻 비동사의 두 가지 뜻 이다, 있다 여기서는 이따가 올리는데 그 이유는 그 뒤에 On March 14th가 와있고 On March 14th의 뜻은? 3월 14일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이건 뭐 대신 왔어요? 화이트립 이것도 마찬가지 대신 왔죠 됐습니까? 자, 그래서 지금 미국 사람이 Wild White Day 했으니까 쭉 읽어볼까요? White Day is like Valentine Day, but White Day is on March 14th 이거 어느 사람이 말하는 거야? 한국인 한국인이 말하는 거죠 그렇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성격은 비슷하지만 뭐가 다르다란 얘기하는 거야? 날짜가 다른 거죠 지금 발렌타인 데이는 몇 월 며칠이야? 2월 14일이죠 February 14th죠 White Day는 그 한 달 뒤인 March 14th 됐습니까? 자, 그러면 자, 그러면 이 데다 듣고 싶어 발렌타인 데이란 데다 듣고 싶어 발렌타인 데이 그럼 우리말로 발렌타인 데이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What? 그렇죠 그러면 우리말로 이런 질문이 되겠죠 그래서 Why Today는 무엇과 같니? 라고 묻고 싶으면 What is Like? 해피랑 메이크 장선화예요 Why Today Like 그렇죠 그렇습니까? 여기에 Like의 뜻은 좋아하다가 아니고 뭐 뭐 뭐와 같은 이란 뜻입니다 그 이유는 얘가 하다시 자리에 못 왔기 때문에 하다시는 여기 있네요 그렇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Why Today는 뭐하고 비슷하니? What is Why Today Like? 라고 물어봤더니 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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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s Like 발렌타인 데이 에이, 뭐라고 묻고 뭐라고 답한다고요? What What is Why Today Like? What is Why Today Like? 뭐라고요? What is Why Today Like? What is Why Today Like? 했더니 What is Why Today Like? Is Like 발렌타인 데이 Like 발렌타인 데이 발렌타인 데이 네 그쵸 그쵸 On March 14th 라는 대답 듣고 싶은 영어로 뭐라고 물어보면 되겠다? When is Why Today? 그쵸 When is Why Today? 됐습니까? Why Today 언제니? When is Why Today? 했더니 Why Today is March 14th 뭐 하나 붙여야 되는데 Why Today is only March 14th 얘가 있기 때문에 언제가 될 수 있는 거야? 얘가 없으면 무엇이야 이건 그냥 됐습니까? 그래서 질문이 When is 가 된 거예요? 이 대답 듣고 싶어서 언제? 3월 14일날에 오케이 계속해서 다음 문장 어떻게 사람들은 기념하는 그것을 영어로도 읽어주시고요 How do people celebrate it? 오케이 그래서 it은 뭐 내시고 왔어요? Why Today? 이거 어느 나라 사람이 하는 말이에요? 우리 오케이 뭐라고요? How do people celebrate it? 오케이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예요? How? 아니 그건 여섯 가지 질문이고 누가 그렇죠 People 암만 길어봤자 아니 암만 길어봤자 뭔지 몰라요? It's Day 오케이 얘는 이거 안 붙이고도 데이라 했어 단복수 형태가 달라요 전에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사람은 영어로 person이고요 그러면 너희들이 이렇게 사람들이 될 줄 알고 있는데 이게 아니라고 했었어요 오케이 뭐랑 비슷한 거냐 S 붙이지 않고 여럿이 되는 몇 가지 단어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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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스에 복수 형이 뭐예요? 투스 이런 거란 말이야 그렇습니까? 암만 길어봤자 그래서 얘는 뭐다? 데이 데이니까 히시 이시 아니니까 여기 두가 있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뭐라고요? 그래서 뭐라고요? 한국에서 한국에서 오직 여자 아이들만 죽는다 남자 남자 초콜릿이 발렌타인데이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여섯 가지 질문 중에 필라 언 암 후 후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암 애 때문에 전치사 그렇습니까? 아 오케이 뭐라고요? 인코리아 올리 걸 지 여기도 인이 있기 때문에 웨어가 된거예요. 얘도 온이 있기 때문에 웬이 된거예요. 오케이 계속해서 모든 오이스키, 여자들에게 사탕을 화이트낸이 있어요. 오케이 그래서 뭐 틀렸던가? 수많으십쇼, 아니 그 위다움만 썼잖아 이놈아. 됐습니까? 잘했어. 수고했어요. 네, 안녕히 계세요. 오, 안녕히 계세요. 오케이 그래서 뭐라고요? 우리 boys keep girls candy on white day. 오케이 됐고요. 그다음 계속해서 흥미롭다. 아, interesting in the United States boys and girls give each other chocolate on valentine's day. 오케이, interesting. 흥미롭군이고요. 사실은 이 앞에 이런게 생겼습니다. 오케이 계속해서 미국에 미국에 남자들과 여자들이 주는 서로에게 초콜릿을 밸런... 밸런타인데이. 오케이. 오, 잘 됐습니다. 오케이. 오, 잘 됐습니다. 안녕하세요. 한번 가볼까요? 오케이. 오케이. 뭘 자꾸 빼먹으려 그래. 빼먹으면 안 돼. 그렇습니까? 오케이. 수고했습니다. 잘했고요. 다음은 마찬가지죠. 그리고 포인트 나올 때까지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